바로재본 바로재본은 이그젠 보유 자료와 개인 보유 자료를 몇 번의 클릭으로 교재 형태로 제공하는 재본 서비스입니다. 복잡한 편집 과정 없이 바로 책으로 재본하는 바로재본 서비스가 선생님의 시간 가치와 품격을 높여줄 것입니다. 로그인 상태에서 바로재본 메뉴를 클릭하세요. 교재 만들기를 클릭해서 재본을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교재명을 선택하세요. 직접 입력을 눌러 원하는 교재명을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소재목 등을 입력하고 표지 디자인을 선택하세요. 표지 만들기가 끝났다면 다음은 내지를 구성할 차례입니다. 재본할 PDF 파일들을 불러와서 하나로 합치는 과정인데, 이그젠 포유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개인 PC에 보관 중인 파일 모두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우선 불러오고자 하는 자료실 버튼을 클릭한 후 재본할 자료들을 가져옵니다. 가져온 자료들이 순서대로 보여지며 자동으로 하나의 파일로 합쳐집니다. 이그젠 포유 자료에는 문제지와 정답지를 자동 분리해주는 편리한 제작 옵션이 있습니다. 확인 후에 선택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내지 미리 보기를 클릭해서 내지가 알맞게 구성되었는지 확인하세요. 결제 후에는 수정이 어려우니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이제 주문할 부스를 입력하고 책바구니에 담아두었다가 한꺼번에 결제하세요. 바로 재본이 끝났습니다. 바로 주문은 지금 만든 이 교재만 빠르게 결제하고자 할 때 내 교재 등록은 교재 만들기만 먼저 하고 결제 또는 교재 수정 편집은 나중에 할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참고로 재본용 자료의 경우 저작권 로고가 자동 삭제되므로 추가적인 편집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재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정말 쉽죠? 이제 편하게 학원에서 교재를 받으면 끝! 이제 편하게 학원에서 교재를 받으면 끝! 6스푼 대회에 다르기 위치합니다. 이제 편하게 학원에서 교재를 받으면 끝! 참고로 마지막으로 재학원에서 교재를 받으면 끝! 그 뒤 편하게 학원에서 교재를 받으면 끝! 중요한 내용이 있네요! 프로그램에서 교재를 받으면 끝!